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는데요. 저희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에 대한 많은 후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지금 2018년입니까? 그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있을 때 그때 군기무사 국군기무사령부입니다. 지금은 군사 안보지원서로 바뀌었죠. 이것 때문에 바뀌었는데. 여기서 당시에 대통령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에 소요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겸영을 검토했다. 그 문건을 입수했다고 해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군인권센터가 이 부분을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인동가에 출장했다가 즉각 수사하라고 해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나고 또 당시에 군기무사인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이 오래오래 진행이 돼서 수사를 해봤더니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 군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소요사태가 있으면 당연히 군으로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하기 위한 문건이 아니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문건인데 세상에 그런 문건을 공개적으로 만드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구태타 하면서 구태타 하겠다고 그 문건을 공개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문서를 올리는 그런 얼빠진 군대가 있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준비한 문건이고 그것도 최종문도 아닌데. 그거를 옛날에부터 계엄연령을 내려지면 계엄군들이 어디 어디 진주하고 등등 이루시렁이 내려지면 한다는 게 다 파일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다 모아서 초안을 만든 거를 이걸 뭔가 구태타 음모로 덮어 씌워서. 이걸 당시에 하고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 당시에 관련됐다고 하는 기무사 중령들 실무자들 전부 다 구속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전부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 무죄예요.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기무사 관련 중령 두 명 같은 경우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항소심에서도 결국 2년 반 만에 무혐의로 판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 7월이에요. 2018년 7월에 민주당하고 군인권센터인데 여러분들 군인권센터가 무슨 국방부 내부 기구인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전혀 국방부하고 무관한 그냥 좌파 NGO예요. 좌파 NGO. 그러니까 친민주당. 친민주당 NGO고 여기 임태훈이라는 사람이요. 임태훈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임태훈이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가 이거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8쪽짜리. 그러니까 전시 개혁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 제목의 8쪽짜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그 당시에 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 헌정종단을 노린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서 민관합동수사단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를 한 거예요. 대통령 하명 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과 임태훈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거를 대통령이 국기문란사건으로 규정하면서 대통령 하명 수사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검찰하고 군검찰하고 민간합동수사단이 꾸려져서 관련자들 다 소환하고 압수수사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주 대대적이고 탈탈탈탈 터넌. 그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겁니다. 했는데 정작 아까 현정님도 설명해 줬지만 개혁 관련된 진짜 액션 플랜으로 갈 수 있는 증거나 진술은 1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1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에 말이죠. 2019년에 하태경 지금도 진상조사단 열심히 월북머리 진상규명했지만 하태경 의원이요. 기무사령부에서 작성했다고 하는 개혁령 관련 문건 최종본. 최종본 목차를 공개를 했는데 거기서는 약간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 사람들의 주장은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헌재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거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었고 그렇다면 민주당이라든가 좌빠가 주도하는 촛불 세력 시대들이 거기에 불복해가지고 불복해가지고 대규모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일 텐데 그때 그러면 계혁령을 때려가지고 그거를 군합발로 짓바보려고 했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하태경 의원이 주장한 최종본에 보면 그렇게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민주당하고 임태훈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그 문건은 최종본이 아니라 누가 초안 내지는 중간 단계에서. 그렇죠. 이거 저거. 그런데 최종본이 될 때까지 불필요한 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다 걸러내잖아요. 그러니까 최종본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말이 돼요. 맞아요. 그런데 그 최종본도 아닌 거 그런데 그거를 최종본이 아니라는 걸 모르고 했겠느냐 알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이게 누구를 이제 적폐모를 하려고 이런 그냥 소동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시에 군기무사령관 이재수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그렇죠. 당시에 뭐 사찰했다는 걸로 해서 포송줄 묶고 하다 결국 이분도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당시에 이제 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있을 때도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그때 이제 이 사건 수확되니까 원래 미국에 가있다가 이제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들어왔으면 아마 험한 꼴 봤을 겁니다. 이 몰아치게 해서 험한 꼴 보고 지금 당시에 그 직원들 몇 명은 이제 구속됐고 결국 법정투쟁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이 사건이 시작된 게 뭐냐면 2016년 11월 달에 여기도 추미애가 등장합니다. 참 추미애가 등장하면 항상 뻥이에요. 뻥. 추미애가 뭐라고 하냐면 추뻥. 추뻥.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1초로 더 빨리 박근혜를 퇴진시켜야 된다. 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당시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계엄령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펌프질을 했고 거기에 또 이철희 정무수석이 할 때 이걸 펌프질을 엄청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추미애는 추미애 자기가 하다가 드루킹 사건 터졌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하나 이야기 듣고 그냥 뻥 터뜨렸다가 거기에 또 문재인이가 확 잡아갖고 이걸 이제 사건을 키워서 대대적인 수사를 했는데 아까 지원님이 쭉 설명해 주셨지만 이게 전혀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군이 쿠데타를 대놓고 준비하는 데가 세상이 어딨냐고. 그러니까요. 뻔히 삼척동자도 알만한 거를. 그래하고 군이 무슨 내부에서 우리가 쿠데타를? 아니 세상에 쿠데타를 갖다가 공개적인 문건 만들어서 그걸 파일로 올리고 장관한테 보고하고 그렇게 쿠데타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전혀 아닌데 이 문제를 집권 초기에 군을 어떤 면에서 보면 군기무사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저는 기획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거를 임태훈이가 민주당하고 합작을 해서 폭로하기 직전에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현정님 그거 생각나죠. 포항에서 헬기 사고 난 거. 마리논 헬기 사고 나고 몇 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송영무 국방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거기 이제 빈소에 간 거예요. 조문하려고. 그런데 이 군인권센터 임태훈이요. 그냥 NGO 대표 아니에요. 좌파 NGO 대표. 아니 송영무가 거기 나타났다고요? 의전을 했어요. 의전비서 역할을 했어요. 그 막 귓속말하고. 의전비서 역할을 하고. 유족들이 화가 나갖고 막 송영무 국방부 장관한테 큰 소리로 막 항의하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뭐하고. 완전히 송영무 따까리처럼 놀았다니까요. 송영무 따까리처럼 놀아서 저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이 임태훈이 말이죠. 이 임태훈. 이 동성애 또 이게 뭐 천성 논자고 그런데. 성소수자라고. 성소수자. 2012년 총선 당시에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지금 계엄령 문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국방부 장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방부 장관만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누가 폭로 기자회견 했다고요. 이 임태훈과 민주당 했잖아요. 맞아요. 국방부 장관만이 알 수 있는 국내에서도. 국방부 장관만이 알 수 있는 이거를 임태훈이가 어떻게 입술했겠는가. 그럼요. 송영무가 포항 갔을 때 따까리 역할을 해서 그만큼 친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송영무하고. 사무실 찾아가기도 했어요. 아삼역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송영무가 이쪽으로 토스해 주고 민주당 뭐 해갖고 그래갖고 한 거라고 저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말이죠. 저는 정말 이건 재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재수사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당시에 진짜 이거 뭐 대통령이 특별 지시하고 합동수사단을 챙기고 뭐 군이 쿠데타할 것처럼 하고 결국 기무사 저 뭡니까 해편. 해편이라는 참 희한한 단어까지 동원해서 군기무사를 아예 해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군안보지원사라고 무슨 이름도 바뀌고 말이죠. 군기무사는요. 정말 군의 기강을 잡는 핵심기관입니다. 그 핵심기관에 있는 것들과 또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렸어요. 당시에 군기무사 요원들을 전부 다 일선 부대로 다 흩어져 버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태입니다. 국정원을 마비시킨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임태훈이 이거 폭로하고 나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갔어요. 거기 나가서 뭐라고 또 했냐면요. 기무사 쪽에서 자기들이 제보받은 거다. 송영부가 옆으로 살짝 준 게 아니고 기무사 쪽에서 자기가 기무사 요원들로부터 전현직 요원들로부터 제보받은 걸로 폭로한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요. 노무현 정부 당시에요. 국방부 장관 전화하는 것까지 기무사가 감청을 했다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것까지도 기무사가 감청해서 이짓거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내용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이게 무슨 그때 촛불 시위를 군합발로 짓밟으려고 하는 계엄령 그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때도 그 짓거래 했다는 거예요. 기무사. 기무사가 아주 나쁜 놈들 해서 사실상 기무사를 해체시키는 그런 수순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도 이상한 거. 안보지원사로 다 축소 재편을 하면서요. 기존에 있던 사람들 다 내보냈어요. 아주 소수만 남기고 다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군기무사라고 기무사령부도 우리 안보 정보에 있어서는 국정원 만큼 중요한 데 아닙니까. 과거 보안사령부 아닙니까 보안사령부.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을 저렇게 망가뜨려 놓고 군기무사도 망가뜨려 놓고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당시에 기자회견할 때 보면 인회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 군 배치도 이런 게 있어요. 처음에 이게 다들 기자들이 와 이거 이제 이런 거 보고 계엄사 계엄령할 때 각 계엄사별로 군을 어떻게 배치하나 이거 했더니 나중에 이게 이제 문건이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군인권센터가 저것들이 만든 자료였어요. 아 자기들이. 이렇게 만들어갖고 이거 기자들한테 보여주니까 와 지금 군인들이 막 여기에 기무사 어디에 배치되고 여기 보면 헌법재판소에 몇 사단의 배치가 되고 다 계획을 짰었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날쩌된 거다. 전부 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만든 자료예요. 기본적인 자료를 근거로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자극적으로 내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이 NGO 단체 하나가 군의 핵심적 기관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그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여기에 협조를 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이 사건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법원에서 나중에 완전히 다 무죄로 났고 징계도 다 무죄로 났어요. 정말 억울하게 극단적 선택을 한 군 기무사 직원들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군 기무사가 그렇게 해체된 이후에 군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이 사건도 지금 이제 하나 둘씩 밝혀져야 되는데 정말 저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군 기무사 정말 국가의 기본 중추들을 이런 방식으로 해체시키고 무력화시켰다는 것 더군다나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중요한 정보들 다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보십시오. 국정원도 국정원 무슨 적배청산위원회 한다고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거기 가서 메인 서버 다 들여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무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기무사를 우리의 안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인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시켜버렸다. 기능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렸다 하는 거고요. 다행스러운 것은요.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로 되면서 이게 이제 기무사령부의 기능이 이제 다시 복원될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기존의 기무사령부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안보지원사령부라고 해가지고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사람들 막 심어놨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람들 지금 장성급 다 지금 인사조치했어요. 인사조치하고 세 명은 원대 복귀시키고 한 명은 전역시키고 한 명은 시안부로 어디 참모장 대리자리에 앉혀놓고요. 그래갖고 sbs가 얼마 전에 취재하고 쭉 내보냈는데 이거를 이제 제대로 된 원래 기무사령부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이거를 복구시키기 위한 조치에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건 이거대로 당연히 정상화 이것도 국가정상화의 한 일환이죠. 이건 해야 되는데 저는 아까 얘기한 이거 사실 무고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죄 최정본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중간본에 그거를 갖다가 아까 무슨 군 배치도까지 계엄 씨의 군 배치도까지 그 기무사령부 문건 내에 있지도 않았던 걸 이렇게 날쬐해갖고 한 거는 이거 거의 무고죄거든요. 그래갖고 임태훈하고요. 그때 민주당하고 폭로 기자회견 한 사람들 다 이게 재수사해야 됩니다. 그때 과정에서 보면 2018년도 8월 달에 이 군기무사에 있다가 1선부대로 해체돼서 복귀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북정보부대 소속의 중령이었는데 이분이 중령에 복귀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면 이분이 당시에 중령이었는데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당시 보고서를 타이핑을 한 거예요. 단순히 타이핑만 해준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뭔가 하고 있다는 혐의로 해서 수사까지 하고 해서 이분이 20년 동안 여기 기무사에서 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부대를 또 반강제적으로 또 부대를 옮기게 하고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겹쳤다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또 개인사도 또 안 좋은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게 참 그동안 했던 이 몇 명의 장난이 결국 이런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정말 국정원뿐만 아니라 이 군기무사 해체 이 문제도 반드시 저는 원상복귀를 해서 여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 진짜 명예 회복해야 되고요. 정말 군에서 평생을 여기에서 일한 분들이 이 계엄을 했다는 구태탈을 음모했다는 혐의로 해서 불명예를 안고 제대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의 명예를 어떻게 해보고 해 줄 겁니까? 그러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국가 정서가 참 많아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번 민주당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많은 분들 들으셨는데요. 저희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또 많은 구독 좀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이 많아야 저희 보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구독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